카드 2장을 제거합니다 아...클은 대단원을 쓸 수 있을까? 음... 알고보면 사일리보다 잘 쓰는 거 아냐 사실 사일이... 가장 대단원을 못 쓰는 거였다면? 분 분 분 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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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뭐야 개시게 맞네 히든 미션 너무 시게 맞았는데 수월 쌍설곤 그래미들 왜케 딱세지 무해 방밀수는 방패병 아 여기 아닌데 어어 잠깐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피곤하다 맥끄런돌 심판 힐튼 광풍 유깡령은 잡겠지 유깡령 령 외세 급소 고요함 쓸더쓰 나온 애들이 어느정도 귀여운 요소들이죠 승천 승천 올라가면 우주만 기워지기는 큰일날뻔 승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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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사탱 얼불수민 아 망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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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구나. 하지만 이걸 유튜브에서 보고 있다면? 얼굴... 아니, 얼굴이란다. 마요 안 나오면은... 기도라도 할까? 기도에 경각 섞을까? 손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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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구상을 안 사가지고 차라리 구상 살 걸 그랬네. 하짐석. 저를 몇 번 하면 강림이긴 한데 강림에 호차 방호도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이거라도 써야 된다. 마음의 호세가 안 나오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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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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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 와 희대 미션 카카 방생 성공 작은 카카 시가 1500원 감사합니다 병폭풍 부부복복 어차피 막을 카드 안나왔으면 부부복복 근데 부부복복한다고 막을 수 있나 부부복복에다가 경각 섞어서 막아야 돼 맹꽁 심장 때 신속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상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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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기적 시 싱 among 상태리 상태리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맹공이 맹공이 아까운게 심장 천하무적 버프 맹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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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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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수준보속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지 같은 캐릭...